비서의 글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 이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비서의 글 초단기 완성입니다. 이 책은요, 핵심 이론과 모의 유형 문제, 기출 문제로 시험에 나올 내용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단기 완성을 만들어주는 교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책 두께는 이 정도고요. 표지를 볼게요. 16년 연속 비서 분야에서 판매량, 적중률, 선호도 1위를 했네요. 기출 문제를 토대로 구성된 핵심 이론, 모의 유형 문제로 비서 1급 초단기 완성이 가능하도록 구성됐습니다. 가이드의 최신 기출 빈출 내용 및 빈도 분석과 과목별 공략 포인트가 나와 있어요. 책의 목차입니다. 벼락치기 핵심 특강입니다. 최근 기출 경향을 분석해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핵심만 압축해서 담았어요. 시험에 출제된 이론에는 기출 연도를 표시했습니다. 이론을 학습하고 나서 실력을 확인하고 향상시키는 방법에는 문제뿌리만큼 좋은 게 없겠죠? 실제 문제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의 유형 문제 7회분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 1회 기출 문제를 포함해 총 10회분의 문제를 수록했습니다. 문제 하단에는 상세한 해설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서 자격증 시험을 위한 다른 교재들도 있습니다. 비서 시리즈는 2005년 출간 이후 6만 부를 판매하며 수많은 독자분들의 선택을 받아왔는데요. 비서 자격증 시험 합격의 공식 시대의 듀와 함께하세요.